다 나오는 데.. 에이스가 나온 적이 없네 진짜 자 빨리ixa 보세요 남인 왜이렇게 많이 자랐어 오오오오오오 kosk 넌 네꺼야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니콜란기 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엉덩이를 치면서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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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아앍! 뭐야 왜 나 안 깨져 오늘 오피실럭키배틀 369대의 지노 리매치 아항 리매치죠 무패전설 뭔 무패입니까 한 번 졌잖아요 언제요? 한 번든지 졌거든요? 아 그래요? 네.. 무패전설 아! 그거 한 번을 깰겠습니다 갑시다 그걸로는 졌네요 이게 바로 패기입니다 자 올해가 마리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은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평활람으로 몬스트를 한 번 싹 갈아주고 에어양 에어양 어우 첫번째 금 금 첫번째 닭국이 아 꽃다방 빅콘이네 럭키빌어리스 나이스 뭡니까? 안장 나왔어요 나이스 안장 떠더블 증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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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식이 에브라이드 블럭 뭡니까? 어디서 시작이야 받으세요 빠른 스피드로 깨봅시다 신호기 무술모죠? 포션 신호기 무술모에요? 왜요? 드래고날더 무술모 맨날 쓸 수 있는거 아니였어요? 럭키메틀에서는 쓸 수 있는데 여기 히어로는 필요없죠 황금사과 히어로? 짠 짠 오 몇개 남았어요? 19개요 천천히 갑시다 우리 너무 빨리 간다 알겠어 알겠어 여기로 오세요 같이 이제 노가루 좀 까면서 찾아봅시다 자 제가 찾아봅시다 수영진호 수영선수 뭡니까? 수영선수 수영선수 뭐야? 죄송합니다 갑니다 와 와 나도 좋은거 나와야지 이게 바로 콜라 뭐 아 황금사과 나왔어 아 먹어놔야지 지금 이거 잉챗는데 황금사가 황금사과자 자체가 쓰면 안되구나 응 나 먹어놀라고요 안 죽을라고 어 어 아 사냐 나이스 아니 해군이 왜이렇게 많아 핫 해군이 너무 많은데요? 꽃좀 버려주고 너무 안나오는데? 오케이 나 역전상으로 만들어주는 너의 달콤함 나아악 뭐야 뭔소리야? 아무래도 없어요 자 10개 남았습니다 아 슬라임 어 저거 왜이렇게 안나오죠? 아 슬라임 조용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해군은 당연히 곡괭이로 떼 잡아줘야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 팔은 뭐에 쓰는거지? 자 갑시다 이 부금은 동물에서 부금입니다 핫 진짜 아예 안나오는데요? 어떡하죠? 아예 안나와요? 헐 안돼 아예 안나오시나니까 제가 먹었어요 뭐 그걸 봅니까? 어케 다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떻게래요? 어 어떠거하지? 조조하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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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를 사야지 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게 369님이 바보래요 님 저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뭐야 내놔 님이 안먹어서 제가 잘 쓸게요 내놔 내놔 쟤 뭐 먹은 줄 알고요 내꺼 내놔 맞춰보시면 드릴게요 오케이 네 멍덩이 맞춰봄 아니 쟤 뭐 먹은 줄 알고 자 일단은 저 지금 완전 핵그지거든요 저는 뭐 잘 쓰면 되는거니까 와 너 어떡하지 일단은 아 이거 최고로 거인족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늘 거인족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오 렉걸려요 오 거인진호 저거 어때요 뭐야 뭐야 왜이렇게 커 엉덩이도 커졌어 아 더러 에?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럽다고요? 더러워? 변신 뭐야 뭐야 나 그냥 스티브야 왜 어? 나 왜 그냥 스티브했냐? 몰라요 자 4개 째 에메랄드 2개 꺼낼게요 집 8개인데 안나와가지고 2개 라스트 하나 아 맞다 나 케이크 내놔 자 내놔 아 TNT 내놔 내놓지 못해 뭔 소리야 케이크 케이크 왜 케이크 안가 놓았어요 그래요 아 갔었다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네 저 망함 왜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11개 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와 또 터졌어 잭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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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아 사실 제가 깨끗 먹었어요 이거 드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에메랄드 33개에 다이아 40개 어우 나 망했는데 다이아 49개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장까지 바꿔주는 센스 그러면은 에메랄드 43개 다이아 49개입니다 개많아요 아 아 아 안 돼 잭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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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맞는 장단의 승리 돈맞는 장단의 승리가 이게 바로 이거죠 모르를 사서 하나 둘 셋 넷 오늘 드디어 3,6,9을 격파하나 크으 이거죠 아 아 좋은 능력 나왔거든요 네 근데 했던 거예요 뭐요 그거 쿠마 아 뭘 또 쿠마입니까 아 아 어떻게 고엘고엘 뭐야 내가 좀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몸도 좀 잡아서 어 저는 이제 잠시만 마린포도 좀 잡아야지 일로와 얘네 잡으면 경험치 주거든요 아 그래요 경험치 좀 빨라서 저는 오늘 3,6,9를 이기해서 단단히 예 예 뭐 단단하게 제가 맘먹고 온거기 때문에 예 죽을 준비하세요 아 안 돼 안 돼 레벨 3만 찍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 무패전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무패전설 아 님은 무패가 아니라 이제 무패가 아니라 제가 이제 무승입니다 아지 그래서 승이 하나 필요하는 법이구요 에어어 안돼 레아앙 아 괜히 이거다 써 잠시만요 마지막 한개 이거 3개 아 제가 특별히 반이는 인텐츠 안이 해드리겠습니다 꽉났어 꽉났어 자 보호루 조려죽어요 왜 빅콘 없앴어요 제가 내가 흘려든 빅콘이 필요 없애요 내가 흘린거 있을거야 한번 찾아보자 자 타입숫으로 자 이제 열매를 좀 뽑아봅시다 저도 다이아가 없어져 자 열쇠 뽑고 티어3 티어2 아 돈이 남아서기 때문에 막 사도 돼요 갑니다 첫번째 열매 에이스? 빵치지마 어디서 에이스는 안나와요 에이스 한번 떴으면 좋겠는데 한번도 안뜬다 에이스 안뜨는거 같던데 제가 막 해봤거든요 계속 가봤거든요 안나와요 안나옴 그거 아 그니까네 에이스가 나오면은 좀 괜찮은거 같은데 그쵸 이번엔 제가 에이스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세알도 안먹히네 뭐야 히드라 스파이더 아홉키지는 너무 많이 나왔고 저는 저는 오늘 어 란제리 할까 스케팅이 뭔능력이지 내게 열매를 내놓아라 이거 이거 아아 투명의 열매 이거는 필요가 없네 버립시다 이거 한개도 없어요 네 스킵을 안놓은거같아요 일로오세요 제가 좀 드릴께요 자 다이야를 쓰세요 예 허니 안쓸려구요 저 별로 안준거같애 아 제발 뚝 뚝 뚝 뚝 뚝 뚝 뚝 꽝 나왔어 다요 지키지키 이거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운속운속 열매라고 후지토라 네 해도 되죠 이거 네 하세요 사기라고 해가지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로 한번 해봤거든요 데미지 그렇게 안나오던데 오오오 아 이거구나 엔티맨 모드는 아직 업로드 안됐습니다 아 이거는 쓰레기지 이거 미쳤냐 내가 이거 왜하냐 이걸 야 이거 뭐야 이거하면 정신병자지 내가 진짜 이거 이걸 버리고요 저도 그거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거 대 저는 히드라 아니다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응 오케이 용암 용암?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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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여튼 너무 넘어오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음에는 여러분들 능력이 안나오는 능력들을 이렇게 뽑아서 좀 이제 열매를 사는 시스템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도 안나오는 열매가 뭐냐면은 에이스에요 다른건 거의 다 나왔어요 그쵸 다른건 여러가지는 많이 나왔는데 에이스가 단 한번도 나오지가 않아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뭔 능력이야 이거 얼마나 열매는 다 나오는데 에이스가 나온적이 없네 진짜 자 자 빨리 잘 보세요 나물 왜케 많이 자랐어 우오오오오오 오케이 넌 내꺼야 빨리achu 부르세요 앙 흰수 형은 사개여서 ды했어 흰수 형은 좀 아닌 불 나 이거 왜이래 에헿 그거 Pill studies've ш어 불 꺼 불 꺼 불 꺼 앞으로 더 나게 될겁니다 아 그냥 가십시다 바로 그냥 자 그러면은 첫번째판 369 대 진호의 한판순부 아카르국의 누구죠? 루피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친구죠? 후지토라 후지토라 자 갑니다 준비 후지토라 시작 빠빠빰 어디에 치지? 오오오오 도망쳐 도망쳐 영암이야 영암 맥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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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어 뭐야 어 죽기지키 おう 오오 자 저는 이때 용암이 죽어라 워어 오 데뷔자 안들어가는데 뭐야 뭐야 용암이 막아졌어요 내 주능력인데 오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에어읠 어 Lauren껏 고문을 해볼까 쑤쑤쑤응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용암 뭐야 이거 아 뜨거 핫 뜨거 엠에엠에헤엠 엠에엠 어어어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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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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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유명한파고 올라가면 되죠 진짜 아 그 생각이 못했네요 rasg 아 뭐가 짖기 짖기 샤기야 아 이거 안좋네 별로 어흐 타는데 오케이 제가 용암타고 올라가겠습니다 한번더!! 개꿀이네요 개무서워 와 진짜 용암타고 올라가는거 봐 용암타고 용암타고 어쩌라고요? 네 학교 챙겨줘 망했어 내겐 꿈이 없어 I have a not dream 어허허허헣 어허허허허 안 돼 오지마 괴물등장 괴물등장 하아 한번더 안됐어 메이키호 워후 아아앗 메이키호 어허 메테오 니게로 으아 오 뭐야 워후 어 나 뭐에 들어갔어 어예 어예 아니야 아니야 방심시키지마요 어 어디서 날 봐 나이스 나이스 거기 떨어져있어 딜 다네 다시한번 용화물 내가 어디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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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잖아 어 멜빔 완전히 이거 안녕하십시오 사가리노 류세이 오호 오케 한번더 매태어 우하후 뭐야 우후후 좋아좋아좋아 딜 들어가지도 않고 한번 한번더 뭐야 딜 안들어가 야 한번더 우성운성 으으으으으 빵 오오 와 누가 운성운성 사기라 했어 아 제가 지금 그 열매 아 제가 지금 가운 아 드디어 류크 류크 와 진짜 아부타카니 망했는데요 님데 댐지가 안단다잖아요 어 잠시만재만 어 운석 지키지키 슈웅 뭐야 왜 씹혔어 한 번 더 오케 용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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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강해지게 만들어줘 용암아 용암아 아 제가 이거 끝나고 지키지키 그거를 바꿔입을까요 갑옷을 빵 뭐야 뭐야 저거 안돼 뭐야 뭐야 쟤 뭐야 어 님 하이 오오오오 죽을뻔했네 님 아래 바보소 오우야야야야 뭐야 핫 와 씨 개 끈질기네 이번판 좋아좋아 어 왜 이거 안돼 능력이 좋아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어 어디 계세요 으허허허허허허 아 이거 그걸 알려줘야됩니까 아 이거 너무 예 오케 어어 안돼 어 물에 빠졌어 어 오케이 아아아아 왜 죽었어요 물 땜에요 에? 물 땜에 아 물 땜에 용암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맵이 망가지니까 점점점 예 와 맵보세요 맵보세요 맵 하하 와 맵보세요 님네 거의 토토화 수준 아 용암 마그마랑 지키지키랑 하니까 와 난리네 난리 야 거의 이거는 와 누가 지키지키 좋다했어 이거 잼지 안들어가잖아 자 일단 두번째 경기장 와주세요 아 맞다 근데 지키지키 열매 용 칼이 있나? 없네 없네 왜 제 갑옷을 한번 갈아입을게요 네네네네 뭐야 여기 여기 이분 저를 못 이기니까 오늘은 예 어차피 저 이분 저 오늘 못 이겨요 하늘꾼님 네 하늘꾼님 아시죠 아 두고 봅시다 제가 에? 두번 다 이긴 이유가 뭔지 알아요? 패승승이에요 패승승 패승승 패승승이라고 오케 좋아 아카이누를 너무 훅 자 견제 좀 해야 돼 이거는 입시 정답 모인 도망쳐 으아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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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라 하아 낚아 빠진다 으아아아 흐흑 흐흑 아님 자유한가가지고 아 진짜 안뜨려 주네 님 자영이하고 낙땜이 안 일어나요 아 이거 클럽습니다 아셨죠 한번 더 하실래요? 님 저한테 TP에요 너무 좁아요 하다보니까 파괴가 잘되나보니까 제가 내한테 TP라고요? 네 누가 좋다했어 이거 이거 운석이요 그거에요 운석 떨어지면 다 죽음이라 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다고요 그게 20밖에 안달아요 자 준비 뭐가 좋아 자연계 능력은 다음부터 빼도록 합시다 오케이 떨어져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지키지키 돼 잠시만 잠시만 팩이 어디갔어 팩이 임벤차게 사라졌어 하앗 호호호 헬루저 죽어 또 죽는다 아니 아 이거 안 돼요 초인계라 낙대 있는다고요 아 오늘 지셨네 드디어 아 지키지키 사기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지셨네요 아이 지키지 아 누가 좋다 했어 진짜 네? 분명히 지셨네 또 또라뇨 에? 한 번에 이겨갖고 아 하여튼 이제 리스폰으로 와주세요 네 자 지키지 오늘 원피스라고 할게요 저는 드디어 진호의 승리로 끝났고요 아악 다음화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패치를 할겁니다 제가 열매를 좀 몇개 빼고 그런식으로 할거 오 테러다 자 지키지키 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하면 쉽게 되고요 삼육권님 마지막 메타시죠 어 님들 후지토라 안좋습니다 이맵에서 네 다시키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뿅 뿅 한 번 더 우웅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